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1천만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범준의 정치취자 정범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 뭘까요? 오늘 한파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데 얼굴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장성명 구속영장 기가 민간사찰 임마금 장진수 씨에게 돈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분이죠. 장성명 전 비서관 영장이 기각됐다. 정연! 대한민국의 자랑 경기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황제 페데라와 격돌합니다. 그랜드슬램 19회 우승의 전력을 갖고 있는 페데라 나와라. 페데레. 자, 첫 곡 메리 제이 블라이스의 패밀리 어페어. 카족 아이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범준의 정치쇼 1부 순서입니다. 뉴스 브리핑. 아휴, 또 안타까운 소식 계속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밀양 화재 속보죠. 병원 화재인데 현재까지 연합뉴스 확인된 바에 따르면 13명 사망자. 병원 안에 1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망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지금 화재 진압주의인데요. 간단치가 않네요. 오전 7시 30분경에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일단 소방당국은 9시 15분경에 큰 불길은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상만 해도 11분 그다음에 경상을 입으신 분은 33분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구조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잔불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네. 큰 불길만 잡았고 지금 잔불을 잡으면서 구조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불을 잡았어도 잔불이 계속 있으면 결국에 병원에 어느 건물에 화재 안 하면 지식사거든요. 연기 때문에. 샤벨공사물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0054님. 제 고향 밀양에서 사고가 났네요. 더 많은 시청자분이 안 나오셨으면 합니다. 자 구조대원분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날도 추운데 영하 10도 이하 저 밀양도. 이 추운 날씨에 물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 구조대원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희생자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오늘 아침에 M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간을 동원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청계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청계재단이 지하 2층에 있나요? 아니요. 지하 2층에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층에 있는데 이게 지하 2층만 지금 검찰이 콕 집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하 2층이 청계재단에서 창고 같은 걸로 쓰는 모양인데. 자료가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진술했고 자료가 그쪽에 다 은폐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하 2층을 콕 집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에는 BH, 다스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정확한 진술 확보하고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네. 증언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이면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이로써 이면박 전 대통령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끝나야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보니까 오히려 올림픽 개막 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자들의 예측은 일단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즉 소환은 올림픽 전에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소환하고 조사한 뒤에 보통 이렇게 되면 20시간도 가까이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장기 조사일 터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올림픽 기울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평화올림픽이나 이런 분위기 좀 좋은데 끌수께로 뿌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뉴스의 눈과 귀가 거의 다 올림픽에 모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올림픽이 모든 주제를 빨아들이면 블랙홀이 되는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다스 관련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MBC가 연이틀 다스 관련 녹취록 특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상은 씨 아들 이동형 씨가 자신의 측근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자신을 부사장에서 아산공장으로 쫓아내려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아산공장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이시영 씨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듯한 녹취록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2016년 다스가 이시영 씨의 후계 구도를 잡아가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어서. 2016년에 결국 cfo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재무회계 총책임장.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좀 무리한 욕심이 이런 화를 일으킨 거 아닌가. 2010년도에 해외 영업팀의 과장으로 들어왔다가 6년 만에 회사를 장악하는데 집은 1도 없는데. 집은 1도 없죠. 집은 1도 없고 이 회사 자체가 이상은 씨가 실소유주라고 이명박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목상 소유주죠. 서류상 소유주. 서류상은 소유주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자기 아들에게 승계를 하는 게 좀 옳지는 않지만 그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과정이고. 네. 과정이고. 또 이동영 씨가 그때 총괄 부사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시영 씨의 등장으로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이시영 씨가 지금 다스의 재물을 틀어주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9개 지사 중 중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4개 지사의 사장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4개 지사의 매출이 5,500억 가까이 되고. 네. 이 돈이 돼. 다스에서 돈이 되는 어떤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시영 씨가 총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SM. 다운. 이런 데는 또 지분이 100%예요. 이시영 씨가. 그렇죠. 매재.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지분이 100%짜리 협력회사. 이거를 이시영 씨 75. 매재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협력업체도 먹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재벌들이 기업을 승계할 때 일어나는 편법 같은 방법인데. 재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꼼수죠.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소규모로 세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일감이나 각종 지원을 몰아줌으로써 그 회사를 키워서 재산을 늘리고. SM은 자본금이 1억인데 다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본금이 45억인가 47억인가 그런데 1억짜리에 47억을 먹어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상균 기자가 저를 먹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제가 1억. 네. 제가 47억. 아 네. 1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원으로 하죠. 1원. 1원. 1원이요. 1원 대 47억. 1원은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한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네. 100만 원. 네. 100만 원 대 4,700만 원. 좀 계산하기 복잡한데 그거는. 복잡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쉽지 않을까. 1원. 1원이요. 1원 농사세요? 넘어갈까요? 여기에 1원이라는 것이 참 불가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제가 47원이어도 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을의 을. 둘 다 을놀이한 거야. 아 네. 그렇죠. 1원이나 47원이나 힘들죠. 지금 밀양에서 사고 나서 좀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우리가 웃고 떠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포스코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4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 질식했는데 결국 사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5일 오후에 경북 포항시 남구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각타워에서 질소가 추가 누출이 됐고 타워 안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분이 질식을 했고요.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사망한 분들은 60세 이모 씨, 47세 이모 씨, 그리고 31세 안모 씨, 26세 주모 씨였고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3시에 3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작업에 투입이 돼서 냉각용 충전제를 교체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변을 당하셨습니다. 질소가 누출이 되면 공기 중에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질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두 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이런 사고가 또 벌어진 거죠.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새 이런 위험한 일들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기업들이 자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비정규직 혹은 외주업체를 써서 아예 맡기고 있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용어가 있는데 이번 사고가 난 포스코만 해도 최근 5년 새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고 7건 중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보상도 많고 고용이 좀 안정적이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요. 안타깝더라고요. 자신들의 수익 영리활동은 권한이거든요. 돈을 버는 것은 권한 아니에요. 그럼 권한과 책임은 1대1 동등한 그람수여야 되는데 그렇죠. 책임은 밖으로 책임은 곧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건 밖으로 내돌리고.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음 뉴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은 것을 후회하며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한탄을 했다고 유영화 변호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국정원, 민정수석 이런 데에서 최순실 관련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 얘기를 했다가 고위 공무원들이 그대로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내보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순실의 보고를 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인터뷰에 따르면 유영화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아무도 최 씨에 대해 보고가 없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 씨가 거기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왔는데요? 박근혜 근처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왔는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한테 소개했는지 원망스럽다. 누가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왜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로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 그렇죠. 최태민 목사를 만나면서 연인이 된 거죠. 최태민 목사와 내가 왜 가까이 지냈는지 원망스럽다. 그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나는 왜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박근혜 근처를 갔겠어요? 갔는데 그걸 간 사람이 국정농단 한다고 그렇게 가까이 해갖고 최측근인데 경찰, 국정원, 민정수석이 거기다 얘기했다가 다 잘릴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 정상윤 기자가 여기서 밖에 있는 PD 욕해봐요 저한테. 그냥 가세요 집에. 나는 PD가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왼팔이에요 왼팔? 또 다른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유영화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얘기인지 진짜 맞아요? 이 인터뷰를 할 때 유영화가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미리 인터뷰 승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거는 이제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런데 어쨌건 유영화는 그렇게 주장하라고 있고. 유영화발 가짜뉴스 같은데? 뭐 가짜뉴스일 수도 있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이다 보니까요. 곧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가능할까요? 자기 정치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디 지방선거 출마하는 거 아닐까요? 유영화 대변인? 유영화 대변인이냐? 변호사? 네. 지방선거. 서울구치소 인근에 출마하시잖아요. 아니면 인천이니까 인천. 경기도. 화정. 화정이니까 거기 구의원 이런 거 출마하지 않을까? 글쎄요. 그런데. 기초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취재해 와요. 그런 거 취재해 와요. 기자가 그런 거 취재해 안 하면 어떡해요? 유영화가 지방선거에 나가는 걸요? 네. 그렇군요. 이상덕 전의 휘처 타고 방금 검찰 출소. 콜록 성명을 내신 분도 곧 아플 예정입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휠체어들 타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창조경제예요. 휠체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휠체어도 경기를 살려야 되고 또 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 고용창출. 고용창출로. 그렇군요. 둘이 밀면 두 개. 두 자석. 둘이 밀지는 않죠. 그럼 거기 담요 덮잖아요. 담요. 생산창출. 돈이 돌잖아요. 소비. 그렇군요. 병원에 가셨으니까 또 병원에서. 그렇죠. 병원. 요즘 병원 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험 쓰지 않았을까? 그런 거 취재해 오세요. 보험 썼는지 안 썼는지. 이상덕 쓰러졌을 때요? 아마 급여 항목이 많지 않았을까요? 의료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예. 아이고. 7724님 며칠째 한파로 수도가 얼어서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얼른 한파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극보다 더 춥댑니다. 우리나라 독한 나라에 추우면 일단 남극보다 더 추운데. 그 노원 쪽에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온수가 안 나왔다고 64000가 볼까요? 그리고 또 전기도 다 끊기고요. 전혜원님. 오늘 우리 아들 오늘 계약했어요. 10살 아이돌 봉지아저씨 방송시간이라면서 챙기고 좋아요. 봉지아저씨 10살 팬이 생겼어요. 정상현 기자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는 2부. 박근환.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보금제 정신쇼 2부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이에 인터벌. 인터벌 굴하나 혹은 인트로 굴하다가 다 터져. 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늘 방청객 모드로 나오셨습니다. 네. 박주민입니다. 여당은 발언 기업 없는 거 아시죠? 거의 지난번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이재정 나와서 막 화내면서 가면서 그래도 뭐 말하래도 그냥 되는데 모르고. 왜냐하면 그래도 발언 찍게 하셔도요. 출연료는 다 안 드립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네. 자 이영조. 전 국민의당. 저는 아니고. 현 국민의당. 아직까지 국민의당. 미래형 민주평화당. 미래형 인근을 맞추라. 국민의당으로 갈 거야 아니면 박국당이 국바당이 저쪽당은. 저는 뭐 미래형이지만. 우리 당명 아직 안 정했구만. 국민의당과 바른장당이 합당이 된다면 저는 그 당에는 가지 않고. 가칭 미래에 민주평화당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죠? 아니 뭐 창당도 되기 전에 한 4%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창당이 이루어지면 쑥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잉태도 되기 전에 출산이 되기 전에 3, 4%니까.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저렇게 발언 기회에 대한 집착하지 않아요. 방송 분량의 집착하면 일단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저희 정의당은 영원히 정의로운 정당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하세요. 윤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재선국회의원. 전 복지부 장관. 전 최고위원. 전직 전문. 네 진수희입니다. 네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울트라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네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자유한국당이 나와야 이게 진전 명실상부한 얼티밋 파이팅이 되는데. 그런데 진짜 섭외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자유한국당 나오면 출연료를 주는 걸로 조건을 바꿔줘요. 거기만 주는 걸로. 거기만 주는 걸로. 차기 집권을 포기했나요? 아니 거기는 보이콧 정도 해야 되며. 출연도 보이콧도 하는 거. 아니 나 없는데 이렇게. 맞아요. 그럼 더 안 나오지. 저는 분명히 출연료를 주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른정당 흉볼까 봐 제가 열심히 여기로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진수희 의원님은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방송 쪽에서 막 섭외가 들어와. 진수희 의원 전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네가 세요. 자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평양올림픽 평양올림픽이라는 분 여긴 안 계시잖아요. 진수희 의원님 한 분 계신가? 아니요. 저는 올 계속 평창올림픽입니다. 제가 그러게 유감스러운 게 우리가 유치한 건 평창올림픽인데 왜 요새 평화올림픽이다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유감입니다. 요즘 타월이 떴잖아요. 송월타월. 자 근데 우원식 대표가 올림픽 기한 동안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민평당. 아직 뭐 아직은 현 국민의당이죠. 정쟁. 유수민 대표는 어이가 없다. 중단보다는 큰 문제가 있으면 정쟁을 하겠죠. 총뿐만 아니라 현재 올림픽 기간 동안 앞으로 국회의님 선거포 협상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쟁이 없을 수 없다. 예상되는 정쟁은 있겠지만 그것이 올림픽 모두에 평화모드나 즐거운 모두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정쟁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기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 민주당 빼고 나머지 정당은 다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요. 질문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한반도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오히려 또 다른 중진우는 그의 반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한반도기 공동 입장시 입장시 한반도기 들은 게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반도기를 들자라고 하는 게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입장 퇴장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동팀이 단일팀이 메달을 땄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한민국팀은 태북기. 북한은? 북한 피겨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메달을 땄면 안공이 올라가는 거죠.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제대가 여러 번 열렸고 북한에 참여를 해서 메달을 땄은 경우는 이미 인공기가 개항이 됐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개항이 됐어요. 아니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께서 한반도기도 안 된다. 여기는 태극기도 없다. 애국가도 없다. 특히 인공기도 안 된다. 태극기 들고 돌아가는 소리죠. 아니요. 인공기 태북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무엇을 들고 그러면 공항에서 가는 관광객 찾는 따로 깃발 하나 만들어서 참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너무 유치한 표현이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진수희 의원님께서도. 너무 가까이 가지만 싼 데 맞겠어요. 아니. 우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평창을 놔두고 평양이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저도 거기는 동의하는데 왜 평화라고 하냐. 아니. 평창에서 평화로운 올림픽을 하자는 것이 지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그렇게 지금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고 호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요. 평창의 그 창차가 번창할 창자. 창성할 창자. 아름다울 창자입니다. 즉 평창에서 평화 올림픽을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럴싸하게 들리네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우에는 IOC에서 더 적극적이었대요. 그럼요. IOC에서 단일팀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좀 강했고 오히려 너무 그런 게 강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출전국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원래 대표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조정을 해서 받아들인 형식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단일팀 구성 논의에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단일팀 구성하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양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이유는 그것 같아요. 전국민 쪽으로. 예전에는 남북 화해 차원에서 단일팀을 구성해서 좋은 분위기를 하자고 했는데 단일팀이 끝나고 그런 행사 끝난 이후에 그게 다 효과가 없더라.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잠재의 시속에 하나씩 둘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라고 봐요. 아니. 객관적으로 실제로 저 분위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전에 단일팀 호주 이런 데서 단일팀 들고 들어왔던 막 열광적으로 환호라고 그랬었는데 지난해 핵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독학되다가 벼랑한 단일팀으로 가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 이거에 대한 반감이 12살이고 꽤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원식 대표가 올림픽 정쟁 중단하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어이없다. 그런데 어이없을만한 게요. 국민들 정서가 지금 어이가 좀 없는 게 불과 한 도달 전 12월만 해도 핵실험한다. 미사일 쏜다 그래갖고 전 세계가 북한 대북 규제한다. 이러던 분위기에서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 한마디 던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이가 좀 없고 어리둥절. 그리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과공비례 과유불급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대표가 정쟁 중단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한반도기 들고 입장한다든가 남북 단일팀을 지금 그 팀 사정 전혀 파악 안 한 상태로 무조건 밀어붙이듯이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상 국민들의 과반 절반 정도가 지금 반감을 가지고 동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야당들이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갖고 무조건 정쟁이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사에서 한마디 나오니까 그걸 막 엄청 덥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떡죽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2011년에 통과됐던 평창올림픽 지원회 관련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 이후부터 계속 단일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새누리당 쪽 의원님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 때 계속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실을 못 맺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와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비판하시면. 그런데 예전에 단일팀 이런 거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 대회가 열리기까지 그 기간이 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팀을 구성하는 것도. 저는 국민분들의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자영당.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분들이 태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는 거예요. 오늘 자유한국당 대표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한 게 쭉 본인들도 해야 된다고 추진했죠. 추진해왔다가 된 건데. 그러면 추진해올 때 전제가 있었던 말인가요? 올림픽전 2개월 전에 구성돼야만 된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박중현 의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83조의 평창올림픽을 특별법에 따른 83조. 85조입니다. 그러니까 83조는 평화증제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85조의 단일팀이 구성하면 중앙정부와 지하체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보면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도 IOC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거 맞는데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여러 개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너무 국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팀하고의 대화나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갖고 자꾸 정쟁한다고 이렇게 여당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분들 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통일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9년 보수 정권 하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많이 강조가 되어왔고. 통일이 어이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국민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피부로 느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남북 긴장관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교적으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는 점. 어허권만 해도 서해나 동해 어허권 다 중국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 사실 개성공단 포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비약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남북 평화를 계기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난 9년간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게 지난 9년 동안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죠. 통일 대박이라고 지난 박근혜. 그런데 어쨌든요. 통일 대박하다 감옥 가서 쪼팍 쳤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 정부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갔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올림픽 이렇게 공을 들여서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또 무슨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북한 참가에 대해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공격하시는 거 1방향으로 가시니까 사실은 정부가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더 소통하세요. 국민들하고. 결국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다면 통일이란 희망의 끈을 지금은 놓지 않아야 되는 차원에서는 단일트로 구성하고 지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작년에 했을 때 핵위기라든지 그리고 어쩌면 이번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진수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정권 김정은이 또 예전과 같은 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예전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가능한데 단일팀 구성이 이것을 정말로 100% 동의만 할 수는 있느냐 이런 우려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충분히. 몇 가지 질문.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거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이게 흙수저의 도전 혹은 흙수저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듯한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20대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느닷없이 금수저가 새치게 들어온 거야?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단일팀 구성하면 다 박수를 보낼 줄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20대들은 왠지 새치게 당했고 흙수저가 뺏긴 것 같은 이런 동병상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극단화되고 양극화되고 불공정하고 한 사회의 경험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정의당이 지지율이 낮아서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 공정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바람이 왜곡된 거 아니냐는 젊은이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여기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결국 이 명박근의 정권에서 만들었고 대신 IOC에서는 그분들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에 엔트리 부분에 있어서 22명을 35명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3명입니다. 북이 12명이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좀 알려주면서 IOC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남북 단일팀을 올림픽에 올바른 정신으로 삼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국제적인 그런 이익과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장점도 설명이 돼요. 그런데 IOC의 그런 결정을 우리 정부가 처음에 성급하게 아이스하키 단일팀 밀어붙인 그게 익스큐즈가 그러니까 이렇게 양해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IOC 결정은 결정이고 애초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환호하고 굉장히 열방했던 대목이거든요. 지금 윤수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트리 자체의 조정으로 인해서 피해 있는 대표팀이 최소화된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경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건 맞아요. 더 적극적으로 통해야 되는 건 맞고요. 엔트리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실제 출전 선수가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또 이런 거 이런 것도. 출전 선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몇 년 어떤 사람이 10년 이상 준비했던 사람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작년에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소재를 한 영화도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이런 주제에 있어요. 남한팀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구성하는데 북한 대표 선수 출신이 와서 그 자리를 하나 꾀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실화해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래서 그때 영화에서도 한국 선수단 내에 미묘한 기록이 있었죠. 지금에 나타난 것이 똑같이 영화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소통을 더 하고 특히 청년부분 청년분들이 겪고 계신 그런 상실감이 깊은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많은 해결책을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아이스하키는 아이스하키고 청년 일자리 시면 그가 무슨 상관을 했죠. 청년분들의 상실감.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는 과정은 조금 부족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은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결의안. 그 부분을 하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뜻을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정치적 어떤 좀 부족한 거겠죠.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문재인. 잠깐만요. 문재인 케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위로가 있잖아요. 침해 국가 책임제. 무슨 얘기야 침해. 침해를 국가가 책임져 진다는 문재인 케어의 위로 공약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필요하다. 자기들이 해놓을 때는 이제 모르겠다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침해 그 위로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다. 침해 국가 책임제. 인신공격 속 발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인신공격이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 있는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안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렵게 평화적으로 조성된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데 또 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과거에 하셨던 부분까지 배치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시기보다는 평화적인 것이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년분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니 일자리 중심의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에 대해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현재 바른 정당이 원래 개혁적 보수를 표방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수고보수로 돌아간 게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국민 정서 상당 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걸 그렇게 정파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 보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둘이 정파적으로 좀 싸우고 싶은 심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정서에 있어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2011년에 평창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시킬 때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다른 정당 153명 중에 147명이 찬성을 했어요? 결의안으로 찬성하는데. 결의안이 2010년도에 박근혜, 나경호 두 분이 주도했고. 이제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하죠.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야 좀 불공정한 문제라서.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평양올림픽이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진수위원은 그렇게 안 해. 의원님은 그렇게 안 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진수위원님께서 그 방향은 공감하라. 방법을 엄지 삼잖아요. 그 방법에도 단일팀 구성 한반도 입장도 적절한 방법이었다. 이영주 의원님.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감염수신 같아 지금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셨어. 정범죄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님, 윤수하 정의당 의원님, 진수위 발언정당 의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정범죄 정치쇼 3부 뉴스특보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1명이요. 그런데 병원 2개에서 동시에 불이 나서요.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병원은 요양병원.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 그 이상으로 피해가 커졌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긴급 수석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사고가 하나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날씨가 추워서 이런 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쉬워서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열기구를 틀어놓으면 과열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하튼 제천 화재 사건이 대형 화재 사고가 계속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나 요양병원은 캡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으려고 보고요. 빨리 정교하게 빨리 진압을 해서 더 이상 큰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더 정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병원 목욕탕 시설 이런 데 이렇게 불이 나도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불이 나니까 좀 그러네요. 특히 이런 지방의 과거에 형성된 도시들은 소방도로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평창 평화올림픽은 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제 여야가 좀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고요. 또 대형사고가 터졌으면 판사 블랙리스트? 정말 큰 대형사고입니다. 이용주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죠?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인데요. 그런데 그 단순히 옛날에 증거 조작은 왜 했어요? 제가 보면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사법부 역사상 이게 만약에 사법부 판 블랙리스트가 제가 보기로는 현재로서 이미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확인이 됐다고 보고 이게 추가적인 이용주 의원님 법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잘 어려우니까 안 보거든요. 개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히 보면 이거죠.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자기 조직을 지켜서 각각 판사들을 사찰했다. 그런데 어떤 판사들이냐 일반적으로도 사찰을 했고 특정 법관들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특정 법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죠.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를 했다. 아직까지 증거 자료로는 영향력을 미치고 성공했다는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으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역사의 큰 오역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어쩌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도 경천 동지할 일인데 더 큰 문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을 했고 판결 결과를 사실은 조정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아내는 문건도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원래 국정원은 원세형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댓글 개입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는 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 유죄 그런데 2심에서 선거법 국정원법 둘 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서부터 재판에 개입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사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그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미리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도 대법원은 우린 모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우병우 수석이 재판부를 전원 재판부로 해달라라는 얘기가 왔고 전원 합의체로 넘겨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했다.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상고법원 관련돼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멘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청와대와 교감 하에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이 거래를 하려고 했다. 청와대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우리가 보통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기문란 사건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했다면 이것도 역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번 문제의 핵심은 사찰이라는 데 있고요.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 일부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우병우와 임종원 전 행정처장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임종원 행정처장이 갖고 있는 PC에 수백 개의 파일이 있다. 그런데 두 당사자들이 수백 통의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파일을 열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된다. 물론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요. 이걸 보다 좀 적극화해야 되고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서 성향 분석을 해서 해놨는데 보수는 빨간색 그렇게 했어요. 새누리당이 빨간색이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이 해서 빨간색. 그리고 강경이나 개혁 판사들에 대해서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검은색은 무슨 당이에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이건 완전 노골적인 블랙리스트를 색깔까지 칠해서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특히나 지금 3차 조사일을 하기로 했다가 철저한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장 큰 건 우리 박주문 의회 말씀하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과 대법원이 상고 법원권을 관련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들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전원재판부로 해부가 됐지 않습니까? 전원재판부 해부되는 사건은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양쪽에 첨예한 주장이 다르거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증거능력 문제 가지고 전원재판부로 해부될 사건이 아니었다. 이거는 특정한 영향력을 받아서 한 게 분명하다. 또 하나는 그거죠. 만약에 전원재판부에 간다면. 보통 전원재판부에 가는 것은 그 부에서 이견이 있고 아주 강하게 이견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을 때 넘기는 게 대법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부터도 운영인 건 이런 거죠. 전원재판부에 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13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13대 0. 그렇게 논란이 없는 사건이면 재판부에 전원재판부 갈 수 없는 사건이란 거죠. 반증을 하면. 그런 아이러니야. 오히려 그 당에서 이런 또 논란까지 나왔어요. 13대 0인데 당시 몇몇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혹시 다시 내려가서 그 반대한 대법관 의견에 따라서 고동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채택할 수도 있어서 일부 반대 의견을 13대 0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법조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에 본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번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번에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방록을 보면 그 단서가 충분히 나와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김영환 민정수석이 수첩 나왔을 때도 대법원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김영환 민정수석이 그냥 장난삼아 수첩에 쓴 거예요. 그러다 제가 국정감사 때 권순일 대법관이 cj이재현 회장 재판에 관여한 듯한 메모가 나와서 그걸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범 수석 수첩이었는데 안정범 수석이 그냥 장난삼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부 문건 나왔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네. 대법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나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사도 제도를 안 해본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국민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법원의 내부 감찰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2차 조사한다는데. 철 방식으로 쫄다 얘기하시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완전히 상권분립의 정신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민들이 의아해요. 그거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이게 바로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김명수 대법원장.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밝혀진 게 팩트에 근거해 있다면 이거는 헌법 위배 내지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사법개혁의 방향이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너무 한쪽도 이념으로 편향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단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마지막 단서를 붙인 부분이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뭔 말이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하는 거 지금 사법에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진수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단서 부분은 어쩌면 저렇게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매우 신중하고도 지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오해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감찰과 수사의 차이가 뭐예요? 감찰은 강제적으로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임종헌 전 배법원 행정책 차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해당 PC라든지 당사자를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부 판사라든지 한 경우에는 감찰 제장을 불러서 진상에 어떻게 된 경인을 물어볼 수 있으나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미 변호사 되겠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그 진상을 명확히 알고 있고 가장 관여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려면 검찰의 수사 강제 수사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를 운운할 게 아니라 엄정한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게 여러 우리 정당들이 해야 될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자꾸 자유한국당 입장이랑 똑같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법 개혁이 필요하되 그 개혁의 방향성이나 원칙은 철저히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향하는 방향도 사법의 독립이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철저히 중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법이 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대법관 이분에 대한 그럼 강제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은 고발 사건이 제기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 형사부에서 중앙중형사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공수사부 옛날에 따지면 공안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은 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통합과 분당. 즐거운 시간? 누구한테 즐거운 시간? 국바당이에요? 바국당이에요? 당 이름은 모르겠어요. 공모하는 중에 있고요. 저는 그래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합쳐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실험일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일 수 있는데 이 실험의 결과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날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우리 하기 나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 불신받는 국민들이 혐오하는 이 정치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설사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뭔가 끊임없이 실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는 그 일은 계속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궁금한 게 원내 교수단체는 되나요? 몇 석 정도 이상하세요? 지금? 한 그래도 30석 25석에서 냉정하게 25석에서 한 30석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다 국민의당 쪽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보더라도 25석에서 30석이면 이전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통합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 39석이었으니까. 저 이제 39석이었으니까.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예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있어서 통합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원했던 건 이거죠.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같이 읊자라는 건 있는데 개혁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개혁성을 대표하고 있는 남경필 나왔고 웅일이 곧 나온다고 그러고 김시현 이미 나왔고 지금 정병중 남아있는데 유승민과 포함해서 이 5명 중에 개혁 보수의 개혁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 나오고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현재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의 보호층만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 남아있다. 즉 바른정당과의 통합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럼 이 형주 의원님은 어디 민평당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2월 4일 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의결을 낸다면 현재 국민의당과 당의 정책선거가 맞지 않는 그 당에는 갈 수가 없고 탈당을 해서 현재 장당을 진행 중에 있는 민주평화당으로 갈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합당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폭탄 발언이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헬멧 쓰고 강목 들고 나오고 그러나요? 요즘 뭐 헬멧 쓰고 강목 써서 막을 수가 있겠나요? 아니 그거 뭐 SNS에 돌았잖아요. 헬멧 쓰고 강목 들고 나와라. 전당대회 때. 뭐 그렇게 주장하는 과경한 사람이 있으나 그 사람이 주장했을 뿐이고 전당대가 그렇게 막아지지 않죠. 막아지지 않고 전국대표 당원 대표자 대의원들이 대표자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달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 저기 바른정당에서 개혁성이 있는 분들 다 가셨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바른정당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간 순간 그분들은 개혁하겠다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개혁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됐습니다. 잠시 한 판 더 붙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개혁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바른 게 없어요. 윤석열 의원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목포에서 어제 벌어지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우리 속보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박주인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윤석열 의원님, 진수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원전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3부에서 밀양 화재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죠. 그런 바람에 2부, 3부, 여의도, UF는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참 오늘 출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그러나 사고가 좀 빨리 수습돼야 되는 마음에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화재근 문화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유 강경윤입니다. 스트롱유인데 오늘 지금 탈이 몸에 안 좋으셨고요.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힘내라 강. 힘내라 경. 힘내라 강경윤. 이런 응원 처음 받아봐요. 처이처. 가자. 자 첫 번째 뉴스. 하평론가님이 전해주셨죠. 아니 아니요. 저는 강경윤 기자입니다. 잘 모르는 커플의 이별 소식.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예계에 한 쌍의 커플이 헤어졌는데 바로 이 한중 커플의 대표주자였죠. 유혁비 씨와 송승헌 씨가 헤어졌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렇죠. 사실 선남선녀의 만남이고요. 제가 인터뷰해 본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을 꼽아봐라 하면은 봉조사님 빼고. 송승헌 씨라고 제가 단연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얼굴이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니. 비주얼뿐만 아니라 송승헌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우수의 분위기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무척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맞아요. 저도 인터뷰하다가 한 세 번 정도 혼절할 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너남이고. 굉장히 매너남이죠. 저희도 인터뷰하면서 참 여기자들 많이 혼절할 뻔하다가 살아나서 기사 쓰고 그랬는데요. 제가 송승헌 씨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시죠? 제가 정치계의 송승헌이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아 예.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자계의 유혁비입니다. 기자 또? 네. 망언이 난만해. 많이 아픈가 봅니다. 그런데 왜 결별했죠? 네. 결별 소식이 최근에 전해진 건데요. 송승헌 씨와 유혁비 씨는 한한령 때문인가? 이런 소문이 좀 났었지만 두 사람은 한양령 때문은 아니고 두 사람이 워낙 거리차가 있고 최근에 유혁비 씨가 할리우드 영화 밀란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송승헌 씨는 계속해서 지금 드라마도 이번에 끝이 났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영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멀어진 거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유혁비 씨하고 송승헌 씨 결별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게 지난해 초부터 계속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초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이 처음에 겨루... 죄송합니다. 지금 아파서요. 두 사람이 처음에 열애를 하게 된 거는 2014년도 한 영화 때문인데요. 2015년에는 정말 불이 붙었다 할 정도로 두 사람이 한국과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왔고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런가 봐요. 사람을 탄 타이밍이라는 게. 그리고 2016년에는 유혁비 씨가 엄마를 한국에 모시고 와서 송승헌 씨하고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이 결혼설까지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참 이 둘은 참 연예계 한중을 대표하는 그런 부부가 되지도 않을까 배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 불이 붙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두 사람의 생활 무대가 다르면 아무래도 점점점 이제 균열이 가더군요. 맞아요. 다른 퍼플들을 보면. 다른 얘기지만 참 결혼 타이밍이라는 게 저도 저희 남편 만나지 한 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사귄지. 사귄지 한 달 만에. 네. 사귄지 한 달 만에 결혼지 결심해가지고. 경솔한 결정 아닙니까? 뭐 어떻게 눈 떠보니까. 잘 살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지난번은 매체 비평을 하던데 오늘은 결혼 비평을 하네. 진짜 결혼은 좀 타이밍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결혼을 결정을 했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결혼 준비만 하면서. 두 분은 닮았어요 근데. 아 보셨죠? 우리 펑크에 한 번 왔었거든. 두 분은 닮았어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사람. 제가 좀 더 예쁘지 않나요 남편보다는. 남편도 예쁘장해요 남편도. 아무튼 천생연분인 것 같고. 근데 연예인들은 너무 바빠서 그 순간을 딱 놓치면 각자 스케줄 때문에. 근데 운명이에요. 운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스케줄 때문에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팬들은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뭐 한할영 때문 아니냐.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할영.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 아웃옵사이드 아웃옵마인. 안 보면 잊혀진다. 맞아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인 거죠. 그다음에 십수년 전에 타임 카바스토리 기사 중에 하나가 러브 이즈 케미스트리. 사랑할 때 몸에서 특별한 엔돌핀이 돈 되는 거야. 특별한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맥시멈 나오는 게 3년 동안 나온다. 그렇죠. 3년이 되면 식어진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35년 됐거든요.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생물학을 거스르는 건데요. 그렇죠.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화학물질이 분비가 안 되면서 이렇게 차분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 집사람이 송수원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럼 봉두산님은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 아내분과 결혼하시겠어요? 아 우린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한 16번쯤 환생한 것 같아요. 계속 산 것 같아요. 현명한 된다.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사실 개그맨 김준호 씨도 비슷한 경우인데 최근에 이혼했잖아요. 김준호 씨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와이프 아내분이 필리핀으로. 나 김준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씨가 계속 혼자 살고 있었어요. 김준호 씨도 굉장히 방송뿐만 아니라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개그맨들 그런 사업도 많이 하는데 보면 김준호 씨가 가정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가정에 돌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계속 사업만 하고 있어서 혹시 이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돌 정도였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두 사람이 떨어져서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김준호 씨의 부인은 필리핀 분이었어요? 아니요. 한국사람이고요. 한국분인데 필리핀으로 가서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결혼하고 1년 만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죠. 그러니까 부부가 왜 떨어져서 사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속사절이 좀 있다고 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 한 번 연예계에 한 번 고비가 있었잖아요. 기획사가 망했었죠. 그거 전에 불법 도박 같은 걸로 해서 한 번 무리를 일으켜서 그때 당시에 김준호 씨가 굉장히 힘들 때였기 때문에 약간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좀 길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관계를 회복해서 지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좀 안타깝게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다음 이슈요. 하체근 평은요. 다음 이슈요. 다음 이슈요. 빙상연맹에 쏟아지는 분노. 노선영 선수에 대한 대중의 안타까움. 이 소식인데 노선영 선수가 팀추월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된 거죠. 팀추월. 팀추월이라는 것은. 이게 매스하고는 좀 틀린 거죠. 팀추월은 이제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링크를 돌면서 일종의 단체전 개념으로 다 결승전에 들어와야 제일 먼저 들어온 팀이 우승을 하는 건데. 그런데 뒤에 한 사람 빼고 두 명까지 하는 건가요?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팀 단위로 경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노선영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올림픽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림픽 직전에 못 나간다고. 왜요? 여태까지 훈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팀추월 대표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국제대회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빙상연맹이 규정을 잘 착각을 해가지고 팀으로 국가대표면 팀으로만 자격이 있으면 나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대해서야 개인 자격도 필요한 거구나. 뒤늦게 알았는데. 몇 년 전서부터 개인 시합 나가라고 권장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개인 시합 쪽으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노선영 선수가. 그런데 문제가 이걸 뒤늦게 알았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이걸 뒤늦게 알았으면 노선영 선수 입장에서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빙상연맹이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뭔가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사과 안 했어요. 빙상연맹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 없다. 그냥 국제연맹 측에서 우리한테 말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빙상연맹의 지금 네티즌들의 질타가 봄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청원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노선영 선수가 13년 동안 국가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 건데 또 올림픽에 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아시죠? 그 노진규 선수죠. 남동생. 남동생이 이제 고륙종으로 투병을 하다가 올림픽 직전에 국금이 좌절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본인은 사실은 지난 올림픽을 끝으로 안 나오려고 은퇴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남동생이 꼭 누나는 금메달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평창에 도전을 하게 된 거고 평창에서 사실 굉장히 뭐 이게 메달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이 빙상연맹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선영 선수가 지금 작심하고 지금 빙상연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제 파벌이 있다. 그리고 몇몇 선수들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들만 따로 훈련을 한다. 이것은 마치 다른 그러니까 비메달권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을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약간 구생맞추기 아니야. 그냥 밑반찬 정도만 되고 있다. 네. 정말 그런 인생들 자신들이. 전문용으로 무슨 일본말이 있지 않아. 치키다시. 네. 그렇죠. 구생맞추기 같은 느낌. 네. 본인들이 그렇게 이용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노선영 선수 쪽의 주장은 동생은 과거에 금메달이 유력했기 때문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이 계속 훈련을 밀어붙여서 병세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 그때 병 치료라고 운동하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진동제 먹으면서 훈련했거든요. 그리고 또 팀 추월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금메달이 유력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걱정되는 게 노선영 선수가 이렇게 되면 선수로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는데 여기에 괘씸죄가 더해져서 원래대로라면 빙상연맹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괘씸죄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거나 이럴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중들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니까 아무 불이익을 못 주겠지만. 신경 안 쓸 때. 나중에 이제 관심이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현수. 이게 빙상연맹이 있으면 쇼트랙 안현수 선수 있잖아요. 안현수 선수도 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상당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파벌 때문에 비토란이라고 하는 러시아로 귀한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나와 파벌이 다른 다른 팀이 금메달을 따느니 다른 나라가 따는 게 낫다. 그런 얘기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빙상연맹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안현수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나라 선수가 누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피 땀 흘려서 노력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팀 추월 훈련을 그동안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팀 훈련을. 팀 훈련을. 그런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그중에서 특정 파벌 선수끼리만 모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 팀은 조금 훈련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또 하나가 빙상연맹에서 국가대표 훈련단을 앞으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훈련단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상화 선수, 모태범 선수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기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명분은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특정 파벌을 위해서 어떤 다른 선수들을 배제하는 어떤 꼼수가 아니냐. 이승훈 선수하고 모태범 선수, 금메달 유력한 선수들을 배제하고. 이승훈 선수인데 이상화 선수까지. 이승훈 선수. 지금 광고도 나와요. 모태범 이승훈은 무슨 라면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의혹이긴 하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빙상연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가. 그걸 방증하고 있는 거죠. 빙상연맹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런 비리는. 어떤 순간순간 아재개그가. 아니 그게 이거 보세요. 구명희 씨가 보내온 거예요. 빙상연맹 문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맞아요. 이게요. 그런데 빙산에서 산에서 아가씨였때는 뭔지 아세요? 빙. 알죠. 아니 얼음판에 신을 우리가 빙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빙상연맹 또 문제가 최근에 한국을 대표하는 슈터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가 폭행을 당했는데. 맞아요. 코치한테. 그걸 숨겼죠. 대통령과의 만남. 공연전이 금메달 3개 내지 2, 3개 정도 인상되는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도 문제고 숨긴 것도 문제고. 그것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숨겼죠. 독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종합적으로 다 누적이 되면서 빙상연맹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수들의 허탈감도 물론이려니와 일반적인 네티즌도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단체들 단체들의 행정의 투명성 이것을 이 기회에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빙상연맹의 개혁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돼요. 저는 조직 딱 잡으면요. 한 두 달 안에 그 조직의 내부 고발자들을 다 만들어요. 공도사 같은 분들이 빙상연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종 단체가 옛날부터 투명성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다 잡아서 제가 교정하고 올까요? 빈신수 있으시나요? 이런 게 진짜 적폐 청산인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3833님 빙상연맹 예전부터 파불 문제 많아요. 스포츠계 적폐도 척결해 주세요. 축구는 없어요 또. 축구협회는 또 아우. 그 조 무슨 회장 그만두기 전에 7년짜리 계약을 해버려요. 스폰 계약을 스폰서. 그것도 전에하고 똑같은 계약. 앞으로 7년 뒤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뒷도 받았나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우리나라 여러 단체가 다 불공정하고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게 문제가 되는데 맨 위에 최고 권력부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문화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 다 감옥 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 운영부터 진상규명을 하고 이제 그 위에서부터 그 문화를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언제나 우파 갔다가 오늘 또 좌파 갔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원래 빙상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짓자로 걸어가겠습니다. 양희영 씨는 도대체 기분도 안 된 연맹 때문에 애매한 선수들한테 피해가 가니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폐청산하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서로 파발끼리 상대방만 욕해. 그렇죠.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지 이 빙. 얼음판의 신은 뭐라 그러죠? 아 빙신이죠. 얼음판의 신. 빙상연맹이 우리 얼음판의 신인가? 글쎄요. 얼음판의 신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수신은 그럼 방신이에요? 네. 방신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빙상연맹 진짜 문제가 많은데 안현수 선수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안현수 선수가 사실은 오죽하면 거기 러시아까지 갔겠어요.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국적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개념으로 보면 배신자라 국민이 비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비난은 속보 떴네요. 노선영 올림픽 출전 러시아 탈락으로 1500m 출전 가능 예비 2선수연대 러시아 선수 2명이 출전 금지 돼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방금 한 번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쇼. 무슨 방송국? 네. 무슨 방송국. SBS요? 지금 딴 생각. 지금 그러니까 노선영 선수가 이제 끝났어요. 기준점 대비 마이너스 2였거든요. 앞에 두 명이 지금 어떻게 탈락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윤석열은 정의당이었었는데.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냅니다. 가수 씨레 곡명 키스 포머 로즈 장르로부터 온 키스 듣고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